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로깅과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벡터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무인자율 주행을 목표로 한 ADAS는 어떻게 센서들의 데이터를 로깅하고 로깅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 시점에서 ADAS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ADAS 검증에 대한 일반적인 과거의 과제들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레이더 및 비디오 기반 시스템에 대한 다중채널 센서 시스템의 차량 내부의 개축에 초점을 맞추고 차량 내의 이더넷 로깅의 필요성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분야에서 도전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개축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다중 레이다, 비디오 또는 라이다 데이터의 원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내의 로깅을 기반으로 한 이더넷용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에이다스와 자동화된 주행 계측 기술의 필요 변경에 따른 몇 가지 주행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자율주행 레벨 3에서 레벨 5까지 최소 필요한 센서들의 수량과 그에 따른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벨 3에서 레벨 5까지 자율주행 시나리오 상황에서 예상되는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다수 보수적인 예측에 대한 도표입니다. 멀지 않은 2020년 최종 목표인 완전 무인 자율주행 레벨 5 경우 최소 카메라 10개, 레이다 20개, 라이다 6개, 퓨전 이슈 4개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이 무려 5000MB 이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센서 어레이 시스템 검증을 위한 레벨 2에서도 여러 기술을 통해 초당 300MB 데이터 계측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차종 또는 차량 플랫폼에 대한 구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센서를 설정하고, 센서 장착 위치, 데이터 수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한 번만의 평가만으로도 센서와 데이터 속도를 무배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로깅된 ADAS 데이터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tabyte 클라우드를 1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이 4억 7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406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에는 5%의 실제 차량의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휴식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대입폭 수준에서도 초당 325MB의 데이터 레이스를 가집니다. 최대 8시간 계측 시 9TB 또는 136PB의 최대 스트로이지 용량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비용은 연간 550억 원으로 산출되겠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즉 데이터의 압축과 초기 설정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며, 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바로 비용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압축 기술의 한 가지 방법으로 로시 압축이 있습니다. 로시 압축은 비디오를 위한 H.264 경우, 이 압축의 경우는 신호기반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고, 자동차 카메라의 원시 데이터 또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 시뮬레이션이나 DNN 학습 외에는 전체 정보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반면, 로슬리스, JPG 로슬리스 압축의 경우 최대 40%의 크기를 감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물론 추측으로 만들어낸 것이므로 정확한 숫자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말하는 투자나 비용이 엄청나게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ESP를 압축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구현하든지, 내용량 데이터 스트림, 특히 비디오 데이터들을 저장 관리하는 비용 절감으로 직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축을 어느 단계에서 이 작업이 수행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냥 가능한 빨리 해결된다면 로깅 시스템에 대한 공간은 덜 필요할 것이고, 수집은 더 작은 시간이 필요하며, 빌드해야 할 핫 또는 콜드 저장 영역은 더 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측된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얼마나 실용성과 의미 있는 유효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느냐는 고찰에서, 저희 벡터가 수행한 프로젝트 또는 일부 문헌에서 관찰한 결과, 이미지 바이 이미지 유형 데이터의 경우, 최대 40%가 현실적인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새로운 ADAS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로안전에 대한 위원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이슈 규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합니다. 브루셀 2019년 3월 26일에 보도된 자료이며, EU 기관들은 일반 안전 규정 개정안에 잠정적인 정치적인 합의를 도달하였고, 유럽 자동차에서 승객, 보행자, 자동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에는 새로운 안전기술이 의무화된다는 법률입니다. 새로운 차량은 도로에서 허용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표시된 것들은 고전적인 ADAS 시스템과 관련된 것입니다. 카메라 또는 레이더를 이용한 졸업 및 주의 산만 시스템, 카메라 GPS를 이용한 지능형 속도 지원 시스템, 카메라를 이용한 차선 유지 보수 시스템, 2024년에 적용될 버스와 트럭에 적용되는 단거리 레이더와 카메라를 이용한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용한 첨단 비상 브레이크 AEB 시스템입니다. 또한 다른 여러 시스템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EU의 새로운 법령의 요점은 차량 사고에 관련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카메라 또는 센서 또는 드라이브 레코더, 블랙박스로 안정성을 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EB와 DMS는 위 슬라이드 기능 리스트에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곧 필수 항목으로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센서는 점점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날 것이며 기술의 다양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ADAS 로깅 시스템 설치에 관련한 기계적 환경적 고력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입니다. 차량은 제한된 트렁크 볼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략 500에서 600리터의 볼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많은 계측 장비들이 늘어나게 되면 차량 공간은 아주 협소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온도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 테스트나 차가운 겨울 테스트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케이블링입니다. 계측 시스템들이 케이블로 연결될 것이고 이러한 케이블들은 견고한 연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수량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USB 시스템은 차량 시험과 같은 실차 환경에서 떨림과 덜걱거리는 환경에서는 아주 취약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측 시스템일 겁니다. 계측 장비들이 차츰 차츰 늘어나고 케이블이 늘어나면서 계측 시스템 공간이 아주 포화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DAS 로깅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을 쉽게 설정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계측 시스템들은 소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일 예로는 고속 카운트 설정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안정적인 계측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드넷 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용어는 ADAS 유호성 검사를 위해 측정해야 할 장치 및 연결 유형에 대한 정의가 DUTS, Device Under Test System, DUVS, Device Under Vehicle System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ADAS 로깅용 센서 및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다나 아니면 라이다 비히클, 차량에 장착된 비히클 카메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모빌아이베이스의 스트레오 카메라가 될 것입니다. 차량 버스 로깅을 위한 비히클 네트워크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캘리브레이션 솔루션 아날로그 센싱을 위한 아날로그 디바이스 ADAS의 레퍼런스를 위한 리더 솔루션 컨텍스트, 카메라, GPS, IMU와 같은 시스템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ADAS 로깅은 여러가지 다양한 센서와 장치를 하나의 시스템에 계측해야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계측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계측된 모든 데이터들의 타임동기화를 위했습니다. 만일 센서 및 장비가 각기 별도의 장비에 로깅되고 최종 통합된다면 분석을 위한 타임동기화는 큰 어려움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에 로깅되든지 아니면 분산 로깅 시스템을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벡터는 하나의 로깅 장비 시스템을 위하여 캔 앞에와 DHPR, 분산 하이 퍼포먼스 레코더의 개념으로 시스템이 캔을 위한 DBC, 플렉스레이 또는 이더넷을 위한 AR, XML의 표전화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포함하고 필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의한 고갱 특정 프로토콜 프로젝트를 다소 손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두 개의 로깅 솔루션으로 구축됐습니다. 두 개의 로깅 솔루션은 최종적으로 DHPR이라는 분산 하이 퍼포먼스 레코더를 이용하여 타임 동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은 단순한 패널로 독립적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지만 멀티 로깅을 위한 무인 데이터 수집 방법의 응용 사례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로깅 모드를 기능이나 센서 유효성 검사에 대해 엔지니어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UI 요구사항을 단순 데이터 수집 아니면 차량 운전자 테스트 드라이버로 구분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더에서 이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하이엔드 로깅 장비로 두 가지 모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드가 엔지니어링 모드입니다. 엔지니어링 모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고 캘리브레이션 또는 시스템 성능 평가 분석을 위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모드에서 장비의 랜이나 아니면 무선 랜을 이용하여 로그에 있는 장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며 두 번째 모드인 단순 마일리지 수집 모드는 ADAS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만 하는 모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모바일 UI를 이용하여 로그 장비의 데이터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케나페 로그는 벡터브릭 로그라는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벡터브릭 로그는 경고하고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입니다. 시간 동기와 기록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측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다양한 소스로 사용이 가능하고 스탠더 언론으로 동작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ADAS 로우 데이터 계측을 위한 VX-1000 장비 시스템을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VX-1000 시스템은 ECO 마이크로 디버그 포트 및 원시 데이터를 통해서 처리된 데이터 계측 및 PCI-E 고성능 CPU 연결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사이즈의 쪽보드가 마이크로 프로세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디버그 포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8개의 레이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로깅하는 시스템입니다. 각기 4개의 레이더가 하나의 PC에 연결되고 2개의 PC는 DHPR, 분산 로깅이라는 솔루션에 의해 하나의 싱크를 잃을 수 있는 렉 시스템입니다. 이 렉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이즈로 인하여 차량 내부에 구축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로깅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큰 센서 어레이드를 추가하게 되면 계측 시스템도 당연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DAS 로깅 시스템의 목표는 계측 시스템을 상당히 더 작고 더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 벡터는 VX1161 멀티 채널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ADAS 로깅을 위한 벡터 VX1161입니다. 소형 로그 구성을 위한 멀티 채널 모듈입니다. 매우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소형 시스템이고 멀티 이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선 작업을 감수할 수 있으며 최대 초당 20기가 비트 개척 성능을 가지며 초당 10기가 비트 이더넷 2개의 채널을 통하여 호스트 PC로 개척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기본 사양의 카드 형태의 모듈들이 19인치 렉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기능을 위한 강력한 SOC를 지원하고 시간 동기화를 위한 IEEE 1588 PDP를 지원하며 벡터 하드웨어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척 장비 연결을 하기 위한 이더넷 포트 4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X1161의 사용과 인터페이스 옵션입니다. 다양한 인터페이스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렉 모듈에 VX1161 기본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카드용 슬롯이 8개까지 장착 가능한 셰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는 가로 342, 세로 256, 높이 95mm로 산업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9인치 렉 사이즈입니다. 사용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40도씨에서 브록스 60도씨로 냉각팬에 의한 능동냉각으로 이 온도 범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옵션은 MCU 디버그 포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으며 캔FD, 프렉스레이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장치들과 비디오 인터페이스 카드에 관련한 내용은 19페이지 비디오로깅 멀티채널 시스템을 위한 비디오 그래버 하드웨어 슬라이드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비디오로깅 일반 시스템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A1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티어 1은 ECU를 생산하고 티어 1은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를 이용하여 비디오 개척을 위한 탭을 구축합니다. 현재 프로젝트 대부분 F-drink, ECU와 비디오 프로그램이 이미저를 구성합니다. 이 활용 사례는 현재 대부분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ECU가 이미저 칩을 구성하고 비디오 그래버가 MDI를 시리얼라이저만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A2, ECU의 내장 비디오 탭 A1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 요청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ECU 자체에서 비디오 탭을 설계할 수도 있지만 ECU에 추가 브릿지 및 시리얼라이저를 넣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B는 다채널 중앙 집중식 비디오 이슈 또는 퓨전 이슈의 경우입니다. LVDS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인으로 연결된 로컬 처리가 없는 카메라로 여기서 탭은 글래버에 의해서 제공되며 이상적으로 완전하게 투명해야 하며 ECU의 모든 정보를 이미저로 중계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컨트롤러를 만들려면 로깅을 할 수 있는 ECU의 일부 개척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는 로그는 이미저를 구성하기 위한 I2C 백채널 정보를 캡쳐를 하고 동기화된 중앙 집중식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 이미저로 전송되는 트래그의 신호를 캡쳐할 수 있어야 합니다. C, Trace of Raw Data C는 일반적인 사례와 비디오 그래버의 다소 독창적인 내용입니다. 이미지는 ECU 트레이스 포트에서 캡쳐를 하지만 트레이스 포트는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센서나 데이터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시 레이더 및 라이다 또는 ECU의 다른 로우 스팀이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으며 비디오 그래버가 이와 같은 다른 로우 데이터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비디오 스트림 유형과 캡슐화를 위해 사용자는 툴체인에 의한 적절한 후처리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벡터는 많은 고객들로부터 원시 레이더 캡쳐와 같은 욕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들과 같이 개발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슬라이더에서는 비디오 로깅에 관련한 모빌 아이 카메라 이슈의 현재 솔루션에 비디오 그래버를 응용하는 솔루션입니다. 비디오 그래버의 기능은 이미지 로우 데이터의 로깅, LVDS를 통할 것이며 CPU 디버깅 정보를 이더넷 로우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PC 리소스의 이미지를 압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버 하드웨어에서 저사양 시간을 동기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며 하위 세트에서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디버거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하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멀티티어 1 OEM 프로젝트의 비디오 그래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사진은 벡터의 VX 1161.51이며 비디오 카드형 그래버 하드웨어입니다. 이 비디오 카드형 그래버 하드웨어는 스크립트를 통하여 구성한 환경을 직렬 변환기 파라메터로 변수 설정이 가능하고 모듈당 초당 8기가 비트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템 모드에서는 8메가 픽셀 카메라를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으며 12비트 레졸루션에 32플레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 슬롯 계층력 렉 슬롯 인 카드 방식이며 비디오 사용 사례로 첫 릴리즈는 2019년 3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FDP 링크 3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 카드이며 최대 4채널 엔드포인트 모드를 지원하며 T1의 카메라 어댑터의 비디오 스트립 녹화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 슬라이더 17페이지에서 응급되었던 비디오 로깅 일반 시스템 설정 B의 응용 사례로 현재 벡터가 개발 중인 추가 비디오 카드입니다. GMSL2를 위한 듀얼 하드웨어 탭 채널 카드이며 기본 렉당 슬롯 인 카드 두 개를 사용하여 최대 4개의 GMSL2 카메라를 측정 가능합니다. 처음에 지원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GMSL 또는 GMSL2 카메라의 엔드포인트 모드 플래그인 모드 기록입니다. 즉 로깅 시스템이 이미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화는 2020년 Q2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더넷은 ADAS의 데이터 백본과 고도의 자동화된 주행 기능을 위해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스템들은 차량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속도의 대역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T1 백베이스 또는 T1 천 베이스 네트워크 광경의 예제로 보시면 이슈 안의 이슈 안의 숫자들 30메가, 2메가비트, 500메가비트들은 실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위한 소스의 속도입니다.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는 업링크 및 다운 링크 데이터 레이트의 양입니다. 이 두 개의 포트는 양방향으로 사용하겠죠. 토탈 레이트는 업링크 초당 2,022메가비트, 다운로드 초당 565메가비트, 토탈 이 예정에서는 2,587메가비트가 되겠습니다. 특정 로깅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차량 내에서 이더넷 데이터 전송률이 높은지를 모니터링 가능하여 하고 필수적으로 하드웨어에서 데이터의 사전 선택이 가능하여 합니다. 로깅 시에 원본에서 정보를 한 번만 기록하려면 중복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는 벡터 VN5640이라는 차량용 차세대 이더넷 네트워크 로깅을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VN5640은 테스트 벤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젠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차량 로깅에 대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마부터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기계적으로 경고하고 고밀도 하팅 IX 산업용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차량 온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0기가 비트 이더넷 업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VN5240으로 새로 릴리즈된 인터페이스 하드웨어입니다. 케이블 연결을 용이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장치를 계단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을 사용하고 솜쉽게 채널 확장을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만일 채널수를 확장하시기 위해서는 여러개의 모듈들을 계단식 방법으로 장착을 하시면 채널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 사용 사례는 벡터가 지원하고 있는 로깅 솔루션 브릭 PC를 이용하셔서 캔 앞에 브릭 PC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실차량의 이더넷 로깅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비가 계단식으로 연결되었을 때 모든 장비의 시간 동기화는 모든 이더넷 장치는 IEE 1588 PTP를 통하여 하드웨어에서 마이크로세크 정도로 정확한 클럭을 사용하여 시간 동기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이더넷 하드웨어에 대해서 지원되는 몇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이더넷 스파이는 기계의 특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즉 이더넷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액티브 탭입니다. 여기서 탭은 스텝 라인이 될 수는 없지만 활성화된 저장소와 전진 메커니즘을 통해 트래픽을 캡쳐해야 합니다. 이것의 단점은 차량 내에 계측 장치로 장착은 되어 있지만 계측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스토어 앤 포워드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자동차에 대해서 시운전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동 바이패스의 개념은 VN5240의 전원이 공급되어 있지 않는 동안 온보드 고주파 릴레이로부터 두 ECU 간의 온보드 고주파 릴레이가 됩니다. 측정 시스템이 아직 가동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네트워크는 완전하게 작동하게 되고 VN5240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온보드 고주파 릴레이로부터 두 ECU 사이의 폐쇄 탭을 연결하게 되고 장치 전원 켜기 구성인 개방 폐쇄 후 릴레이의 초기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이후 구성된 응용 사례 및 초기 전원 켜기 구성에 따라 전원을 켜질 때 패시브 탭 열기가 동작되고 활성 탭 및 실제 순간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차량 로깅을 위한 모니터 필터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사람들은 켄용 하드웨어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드넷으로 돌아와서 필터는 이드넷 플레임 형태의 일부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깅 사용 사례에 의해 멀티 홉 연결에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하드웨어 기반 플레임 필터 메커니즘을 가져야 하고 다양한 프로토컬 파트 레이어를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은 맥 주소, 이더넷 형태, 이중 태그가 지정된 VPN, VPN, ID, IPv4 주소, IPv6 주소, TCP, UDP 포트에 대한 다양한 프로토컬을 지원해야 합니다. 모니터 필터에 대한 한 가지 이해입니다. 이슈 A부터 이슈 E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이벤트는 하나, 둘, 셋, 네번이 발생하고 이때 데이터 로깅의 경우는 이슈 A가 백베이스 T1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리더라고 가정하고 표시된 다른 스위치들은 다른 스위치들은 영역 컨트롤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슈 E 중앙 리더 프로세스로 다른 센서 헤드로부터 스트림을 수신합니다. 기록된 데이터로 센서 헤드 자체를 검증하고 싶기 때문에 이 사용 사례에서는 출발 지점 클라우드 전환 시간 다른 네트워크 또는 프로토콜에 관련된 동작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동작 탐지로부터 센서 페이로드는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토콜 정보에 비해 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홉의 데이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워드 되고 네트워크 상에서 탭에 의해 네번의 이벤트는 보이지만 하나, 둘, 셋, 네번의 이벤트는 보이지만 페이로드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네베 더 동일한 정보를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두 단계의 필터링을 정의할 경우 모니터링 되는 네트워크 방향으로 포트에서 물리적인 이슈의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TX-RX 플레임의 태그를 지정합니다. 이때 툴을 향하는 업링크 포트에서 중지 필터를 정의하게 되면 관련 정보를 포함한 로그 또는 시뮬레이션 스팸 없이 로깅이 가능하고 CPU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으며 디스크 공간 전략으로 최종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ADAS 로깅에 관련된 기계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실제 ADAS 로깅과 분석을 위한 예제 샘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벡터 툴은 많은 디바이스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DAS 로깅에 관련된 캘리브레이션에 관련된 캘리브레이션 프로토커 이드넷 로깅을 위한 이드넷 로깅 솔루션 ADAS 로우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한 ADAS 솔루션 그리고 카메라 또는 계측한 카메라 이미지를 이용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제로 카메라 라이다 포인티드 클라우드의 예입니다. 두 개의 카메라가 있고 중간에 이베올룩스 라이다를 이용한 포인티드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이베올룩스에서 계측한 데이터들을 측면 위에서 본 그림 측면에서 본 그림을 표시를 했고 카메라 플러스 GPS 솔루션으로 영상 GPS 데이터 GPS 맵을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예가 되겠습니다. 실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 시스템을 구동하겠습니다.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입니다. 라이다에 나온 전방 데이터 현재 붉은색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브젝트들을 디텍팅을 한 것입니다. 이 화면이 포인티드 클라우드라고 포인티드 클라우드 Y축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Z축 아마 이 축이 Z축일 겁니다. 위에서 본 데이터 실제 주행을 하면서 GPS 코디네이션 현재 차량이 운행 중인 GPS 맵 데이터의 코디네이션 당시에 가지고 있는 GPS 데이터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ADAS 시스템의 검증 및 분석을 위한 장비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캔압의 로그를 사용시 차량 마일리지 수집 시나리오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벡터 제품들을 사용하면 사이즈 감소 컴팩트한 멀티채널 센서 로깅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멀티채널 시스템의 일부로 비디오 로깅이 가능하겠습니다. 비디오 그래버에서 하드웨어에서 데이터 압축이 가능하며 이더넷은 계측 네트워크로 아주 이상적이며 벡터 제품들은 캐스케이팅을 통한 보다 강력한 케이블 연결을 지원하며 소형 사이즈로 소형한 하드웨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하드웨어들은 PTP를 통한 정확한 시간 동기화를 할 수가 있으며 이더넷은 차량 네트워크의 백본입니다. 이러한 차량 네트워크 백본에서 하드웨어에서 필터링이 필요하며 이러한 하드웨어 필터링은 디스크 공간 및 CPU 리서스를 전략할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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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